89.2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오늘의 첫 곡은요 박재범의 So Good이었습니다 2014년 9월 2일 화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 박재범의 So Good이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문자로 4425님, 1089님 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라서 저희가 첫 곡으로 달아드렸어요 오차범위가 있는 인간관계가 더 훈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소솔립씨가 이 전타임 볼륨을 들었나봐요 그래서 오늘 쿨 FM 식구라 마지막 곡이 슈퍼주니어의 신곡 마마시다였던 걸까요? 훈훈하다 또 우리 인나누나가 틀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형씨가 보라인 줄 알았는데 낚였다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를 닫아놨어요 이거 뭐 원래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닫아놨습니다 김영희씨, 서태현씨, 디펑스, 태현씨, 저 이렇게밖에 없는데 얼굴 말고 그냥 목소리로 훈훈하게 두 시간 꽉꽉 채워드릴게요 홍수경씨가요 오프닝에 맞아요 너무 선을 그어도 정없이 보여요 라디오 중에서 제일 좋은 슈키라와 력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유다은씨, 오차가 있는 인간관계 그 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도 완벽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연락을 많이 하고 또 몇 번씩 하고 이런 게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더 가고 또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뭐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은 좀 정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가 잘 챙기고 전화 되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잘 보이려고 하나? 제가 이걸 신동씨랑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며칠 전에 근데 너무 주변을 챙기는 것도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제가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형 내가 인간관계를 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신동씨가 했던 말이 너무 챙기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안 챙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벽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유다은씨랑 생각이 좀 비슷해요 저도 멋있어요 이유림씨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더 생각하고 챙겨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자로 잰 듯 똑같이 대해주면 사실 조금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이원정씨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마음씨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0203님 그 공평하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죠 그러나 언제나 나만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 점점점 그래요 이게 너무 노골적인 편애 같은 거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사실 뭐 공평한 상황이든 아니든 제가 예전에 우리 멤버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은혁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은혁씨 친구 동혜씨가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술 한 잔을 먹고선 넌 은혁기만 챙기잖아 또 그 말 오 아닌데 난 동혜형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그럴 수가 있겠구나 너무 노골적인 제가 편애를 했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슈퍼주행키스터라디오 좀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는 분들이죠 제가 개그우먼 김영희씨 개그맨 서태훈씨 디펑스 김태현씨와 고민판정쇼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 쿨 FM 방송의 날 특질 프렌즈데이 쿨 FM은 내 친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요 제 절친이자 슈키라의 절친 슈퍼주니어 규현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오십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또 홍대강씨 유바리씨 박재정씨도 여전히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쫑크 세워주시고요 아 그리고 슈키라의 절대적인 친구 청취자 여러분도 이 스튜디오 안으로 모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신청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사연도 다 읽어보고 가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당첨자는 슈키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확인할 수 있나요? 아니면 오늘? 아 그리고 0552님이요 근데 내일 힐링카페 당첨자 이미 다 뽑았나요? 연락 없는 거 보니 저는 안 뽑혔나봐요 아 발표 났구나 방송이나 특집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고요 내일 오시는 분들께 연락도 이미 드렸다고 합니다 당첨 안 된 분들 너무 세운해 하지 마시고요 내일 꼭 생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 몰랐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투데이즈부터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10R 11R 11R 10R 12R 12R 12R